더홍 위도구리 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당일치기로 진행한 후쿠오카 방문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후쿠오카 공항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의 티웨이 항공 비행기의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이 시각 서비스는 제거 사장님과 함께 영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주로 transitions을 통해서 같이 마치고 아픈 방법을 해야 합니다. 일부러 수쿠오카 공항 리모카 교통카드를 구입했습니다 하카타역으로 가는 공항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라라보토, 북오카, 풍아리 라라보토, 북오카, 풍아리 음~~ 요도바시 카메라 로피아에 왔습니다 이제 당일치기 후쿠오카 방문을 마치고 후쿠오카 공항으로 왔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청주로 갑니다 비행기를 타네요 당일치기 끝났다 청주공항에 청주공항에 당일치기 잠시 확인 감사합니다.